오늘 이런 신문들은 벌써 윤석열 대통령의 반한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밀하게 보면 아직 반한점은 한두 달 남았습니다만 대통령 당선으로부터 따지면 반한점이다 이런 논리로 서둘러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의정령 대학은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통화대에서 여러 가지 번개 미팅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한동훈 당대표하고 소위 친한 인사들은 좀 빠졌다 그럽니다 정책의 실종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보수 유권자들 또는 아스팔트 우파들, 보수 운동권 이런 분들의 어떤 반민주적 인물에 대한 지지 또는 권위주의적 체제에 대한 향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수권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논의입니다 저에게 대해서도 전두환 대통령은 어떻게 보냐 하는 질문을 불쑥불쑥 던지는 보수 인사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질문의 저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너 진짜 보수 맞냐 하는 일종의 리터머스 시험지로 그렇게 묻습니다 보수의 늙은이들이 아까 박선영 교육감 후보가 얘기하는 소위 보수 원로들이 그렇게 묻죠 정규제 당신은 전두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질문이 저의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두환까지 우리 편이다 나쁜 게 없다 그럼 제가 웃으면서 질문을 하죠 노태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라고 하면 답을 못합니다 아직까지 그분들의 주장은 전두환까지 와 있는 겁니다 전두환까지 우리 편이다 무조건 용서해줘야 된다 12.11을 잘했다 전두환이 그래도 정책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는 잘 수행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죠 물가를 안정시켰다 부실격 정리를 잘했다 국제 같은 거 그런데 그 거짓말이 물가를 안정시켰다는 것은 전두환의 공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개 보수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전두환이 여러 가지 자유와 정책은 잘했고 과도기적인 어떤 정책을 잘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해라고 묻는 것은 그분들이 내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붙는 게 아니고 정규제 너 진짜 보수 맞아 아니야? 라고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전두환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화를 내죠 노태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재미있는 여권이 됩니다 아직까지 그분들이 노태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지는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좋은 점을 얘기해 주죠 노태우가 그래도 북방 영토를 북방에 있는 나라들 말하자면 중국과 러시아와의 어떤 관계 정상화는 잘 만들어냈다 러시아 시장 개척하는 데 꽤 일조를 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겠죠 전두환 물가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사실 전두환 물가는 1980년도부터 시작된 전 세계에 걸친 미국의 FRB의 금리 인상 엄청나게 금리를 올렸거든요 20%까지 걸어올렸어요 21%까지 걸어올렸어요 지금 미국이 금리가 높다 높다 내린다고 해도 여전히 5%대 그런데 그걸 20%까지 걸어올려서 전 세계에 거품을 완전히 기름키를 쫙쫙 뺀 겁니다 그 후유증으로 나온 게 일본의 거품 붕괴고 일본의 말하자면 지금까지에 온 긴 경제 불황이죠 또 그 여파로 1997년 연말에 닥쳤던 대참사가 소위 한국의 외환위기라는 것 오래 걸렸죠 쭉 이제 세계 전체의 어떤 인플레이션이라는 측면에서 그 문제를 보지 못하고 전두환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웃기는 경제에 대해서 정말 모른다 이런 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런 걸로 전두환을 면책하려고 그러죠 12.12 군사반란의 책문은 완전히 뒤져먹는 것 또는 군사반란 자체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소위 최 대통령이 전두환의 권력을 이양한 거다 양려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지어내고 있습니다 참 보수의 상상력이 대단하죠 바로 그런 소위 권위주의에 대한 향수가 만들어놓은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와서 정치가 실종이 됐다 네, 웁스 용택님 고맙습니다 정치가 실종이 됐다 의대 정원 2천명 문제 대통령 진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문제 바이든 날리면 논란 최상병 사건 석유 시추 선발표 문제 김건희 문제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의대 정원 2천명 문제는 이제 물리기로 했죠 물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천명의 정부 의료계 여야 간 협상이 대상으로 하기 직전 바로 그 전날 대통령은 2천명을 물리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바로 그 다음날 보건복지부가 물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만 대통령은 너무 측흥적인 것 같습니다 의대 정원 2천명 결정도 그렇고 용산 이전을 둘러싼 여러가지 논란도 그렇고 바이든 날리면 논란도 그렇고 바이든 날리면은 국민들 누가 들어도 바이든입니다 그런데 날리면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위 MBC와 불필요한 마찰을 계속 빚어왔습니다 최상명 사건도 그렇습니다 석유시추 선발표 문제도 그렇고 김건희 문제군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여러가지 혐의가 무혐의로 다 종료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청와대가 청와대가 또는 용산의 그 누군가가 유튜브를 이용해서 이준석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게 하고 왜 그 검찰 자료거든요 검찰 자료입니다 검찰 자료입니다만은 어떻든 없는 일로 되었죠 모든 것이 없는 일로 되었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국힘당에 대전의 문제의 유업소 문제의 유업소 사장이 까발렸다는 얘기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준석이 같이 갔던 동료를 불거나 아니면 국힘당의 여러 간부들의 비행을 폭로하는 작전으로 맞불을 놓지 않겠는가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다행히도 이준석 대표가 그런 폭로 작전을 펴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준석을 축출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불거졌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을 몰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당에 개입해 왔습니다 당대표를 당의 심부름꾼이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반정치적인 행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당도 지배하는 거죠 그 정치의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의 실패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서 가계부처가 급증한 것도 통제불능의 사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자를 못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 개혁의 실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법조개혁 저는 이렇게 봅니다만은 노동개혁 물 건너간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동개혁이 아니라 소위 노동약자보호라는 이름으로 거꾸로 가는 것 노동개혁 끝났습니다 교육개혁은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주호 장관이 교육부 총리로 있습니다만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연금개혁도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만 놔둬도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걸 42%까지 올리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지 아직까지 이건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습니다 법조개혁 사실 없는 거죠 검찰개혁 없습니다 정부개혁 없습니다 규제개혁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장관을 규제개혁위원장으로 만들어 놓고 밀어붙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소위 4대개혁, 5대개혁이고 완전히 실종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개혁의 문제라고 볼 수 없죠 저출생 문제는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을 글쎄요 또 예산을 퍼붓고 독자적인 예산권을 갖는 저출생위원회를 저출생기획부로 만들면 이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든 저출생은 개혁의 과제는 아니죠 저출생은 사실은 오히려 20대들에게 갈등만 일으키고 여가부를 만들어서 더위 성인지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꾸준히 펴면서 여성의 자기실현을 능력 이상으로 남성에 비해서 남성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고 여성에게는 어마어마한 취업이건 뭐건 온갖 사회적 보직에 있어서 소위 지원을 하죠 여자이기만 하면 어떤 재판 중에서도 남성과의 문제로 생기는 재판은 이긴다 여성이기만 하면 어떤 직장에서든지 남성과 경쟁하면 이긴다 하는 지난 한 20년 가까운 정책의 결과일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실현 욕구가 가장 높아진 시대 그 여자의 여성들의 버킷리스트에서 출산 문제는 아예 없는 겁니다 여성들이 해야 할 의무적 과업 여성들이 내가 행복한 상태라고 생각하는 과업에서 출생 문제는 아예 점점 순위가 낮아진 그 결과가 저출생 문제죠 그 저출생 문제는 지금 예산을 퍼붓는다고 여자들이 버킷리스트에서 출생 문제가 올라갈 거냐 지금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과 남성들이 거의 적대적이거든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철을 탈 때도 여성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어쩌다 잘못 부딪히면 쳐다보는 눈동자가 이건 뭐 곤란한 눈동자죠 젊은 사람들도 젊은 남성들이 느끼는 여성에 대한 그것도 비슷할 겁니다 그 여성들에게 무엇이 인생의 버킷리스트 고하게 되면 소비생활 또는 사회적인 출세 사회적인 지위 소위 어떤 명함을 가질 거냐 젊은 여성들에게는 소위 대기업의 명패를 차느냐 플라스틱 출입카드를 목에 하나 매느냐 못 매느냐 뭐 이런 것이지 여성들에게 아이를 갖는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리는 사회구조로 되어 왔죠 저출생기획부를 만든다고 왜 문제에게 해결했다냐 저는 해결 안 될 거로 그 다음 문제는 이런 겁니다 재생에너지 완전 폐기 완전 폐기가 아닙니다 완전 폐기 문재인 수사 실패 지금 이제 2년이 되어서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지니까 비로소 문재인에 대해서 그것도 개인 비리를 가지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내각을 형예와 유명무시라 우린 지금 장관이 누군지 모릅니다 대통령 원맨쇼만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합니다 연금 의료 교육 노동 개혁 아무것도 안 된다 개혁은 실종되었다 그럼 앞으로 대통령이 할 일은 뭐냐 없죠 대통령의 존재 증명 대통령의 존재 증명은 없습니다 무엇을 해서 잘한 게 있기는 해요 잘한 건 이런 겁니다 한미동맹 한일관계 개선 매우 불안한 개선이긴 합니다만 한일관계 개선입니다 이 한일관계의 개선이라는 것도 사실은 얼마나 지속가능한 개선이냐 하는 것은 좀 의문입니다 서울의 주요 지하철역에서 독도 전시물을 최근에 치웠습니다 청와대나 내각 또는 국힘당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치우라는 명령은 누군가가 있을 텐데 저는 당연히 그거는 치워야 된다고 봅니다만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것을 굳이 남에게 이게 문제임으로 이게 우리 것이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죠 소위 독도와 관련해서는 조용한 외교가 답이라는 게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도 굳이 주요 지하철역에 전시물을 만들어 놓고 오가는 외국인에게 이 땅의 존재가 분쟁지역이라고 광고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특히 안국역 이런데 안국역은 어떻게 그게 무슨 독립투쟁의 역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국역 안에는 온갖 종류의 독립투쟁이 전시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독도가 되어 있습니다 온 안국역에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역인데 거기에서 온 외국인들에게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알리는 설치물을 놔둘 이유가 없죠 그런데 아무도 답을 안합니다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지웠는데 이 정부는 어떻게 된 판인지 조치는 있는데 왜 그런 조치를 했는지 누가 그런 조치를 했는지 왜 그런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도 게시물들이 독도 전시물들이 없어졌다고 MBC를 비롯한 좌파 언론들이 맹공격을 퍼부어도 답이 없습니다 그 답이라는 게 겨우 오래되어서 낡아서 새로 교체하려고 말도 안 되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관계 개선이 겨우 유일한 공로입니다마는 지속될 건지 저도 자신이 없는데 아마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느낄 겁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그의 그의 그는 그의 그의 그의